네 안녕하세요 을꾼 채널의 을꾼입니다 지금 잠깐 담배한대표로 나왔는데 오늘 축단진말에 동기랑 술 한잔을 먹을 것 같긴 해요 음 학교가 한 7시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차대 놓고 한잔하고 10시쯤에 돌아와서 방송을 하든지 어차피 오늘은 이번엔 많이 안먹고 동기집에서 먹는거라 가볍게 그냥 왜냐면 제가 오늘 새벽 1시쯤? 12시에서 1시쯤 또 한잔 해야되서 아무튼 커뮤니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징크 영상을 남깁니다 혹시나 볼 수 있게 되면 보구요 오늘은 절대 자는 일 없습니다 왜냐면 새벽 1시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안지할거에요 네 감안해주시고 이따 밤에 봐요 혹시나 밤 10시 넘어서도 안키고 얘가 방송을 안킨다 게임에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아 이 새끼 말 이렇게 해놓고 뻗었구나 또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따 밤에 혹은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